서대문구 연희동 궁동산 개발이라고 하십니까? 지난 2015년부터 한 건설업체가 궁동산 일대에 빌라를 짓기 시작한 건데요. 서대문구와 건설업체, 주민 사이에서 궁동산 개발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개발 허가를 취소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곳곳이 파헤쳐져 속살을 드러낸 산. 여기저기에는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궁동산 일대에 빌라를 짓기 위해 시작된 공사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3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개발 허가를 취소하면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가 개발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대지 조성 공사 허가 기간인 2017년 3월까지 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폭 6.2m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크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대문구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궁동산 일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로 허가 취소되면서 산지 복구 명령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사업 시행자 협의하여 원상 복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책 협의회를 꾸려 궁동산 개발에 반대하던 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한시름 녹해됐습니다. 전에도 그냥 울창한 숲이었고 또 산책로였고 했으니까 다시 그 산림이 복원돼서 궁동산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공원으로라도 조성을 해서 하지만 궁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업체가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럴 경우 소송으로 이어져 행정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서대문구가 궁동산의 복구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개발로 파헤쳐진 궁동산이 제 모습을 찾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